쭈쭈쭈쭈쭈 볼까요? 워 이리 와봐 야 나와 나와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나와 인마 오늘은 저 거째로 갑니다 에루지 좋다는 대로 오늘은 뭐 잡나요? 저번 주에는 못 잡아서 안올렸어 못 잡은 거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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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ож 이거 좀 넣어버렸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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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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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맛있어? 맛있어? 응 와우 아 또 와 거기서가 있네 응 응 좋았어 와우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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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네튼 헉 제가 그땐 아니 나 물이 엄청 달라 대mail 여기 금마태 용이 대박 와 이렇게 물속이 다봉이냐 너 그 바지 벗어야 돼 바지 벗고 들어가야 돼 조심해 차갑지 팬티 잡았어 옷 들어와 위에 들어와 위에 벗어 위에 잡아줘 내려가서 옷 잡았다 미치게 봐 깊다 했지 아빠가 미치겠네 옆에 있잖아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봐봐 오징이 있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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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야방도 천천히 조심조심 떨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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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앞에 손님이 왔는데 왜 손님 왔어? 뭐 달라고 왔나? 정말 대단하네 오빠 저 뭐야 쟤는 야옹? 아빠 준비됐어? 네 뭐야? 네 자, 쟤비 준비됐나? 네 근데 왜 거울게? 자 자랑스마트 이렇게 할게 중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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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가 우리의 작전지다 가겠나? 오바 그래 계단지 못했네 준비해라 오바 우리 작전면 천천히 가라 여기서 아빠 따라서 온다 알았나? 오바 뭐야? 골뱅이다 오바 예 골뱅이 맞다 오바 근데 죽은 골뱅이다 살았다 오바 맞지? 내가 살았다 오 멋지다 이게 골뱅이다 이렇게 생겼다 알았지? 이런 모양이다 알았나? 인정 안 인정? 인정 안 인정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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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지 대가리 딱 있더라니까 지금 끝날 때까지? 끝난게 아니다 끝난게 아니다 엄마한테 요거 한마디 해봤다 여기 하자 쭈쭈 니 이름은 무엇일까요? 말똥성개 말똥성개 나와봐 자기야 말똥성개 보여줄게 ажд tasting 잡지 ерг regards 괜히 왕낚지 낙지가 문어부로 사라지 몰래? 골뱅이가 이렇게 딱 만들어봐 이렇게 뒤에서 골뱅이가 모르는거야 누라는거야 야 aged 줄이잖아 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잡는 거야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너무 좋네 여기ちょっと 별이 많더라 여기 그렇게 별이 많더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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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고 있어? 술 마 왜 그러고 있어? 쉬냐? 맨 쉬어 꼼꼼꼼짝한다 술아 언니 일어났다 언니 일어났다 언니 만순이 불러봐 언니 일어났다 언니 일어났다 언니 일어났다 언니 일어났다 언니 일어났다 언니 잘 잤어요? 만순이 불러봐요 도망간다 나 어휴 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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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래프 마이 라이프 인생아 ㅋㅋ ㅋㅋ 뭐해? 난 살이 지졌어 왜? 저 와서? 응 일로와 일로와 괜찮아 괜찮아 너 무서운 사람 없지 니네 엄마 아빠 어딨고 계속 혼자 돌아다니는 만화? 응? ㅋㅋ ㅋㅋ 그 енты 야 테이야 이리와봐 야isko 야 순이를 뿌셔갖고 저희들 따지고 오자 어? 가자 가자 니네 집 가자 이리 엄마야 화장실 말고 일로 일로 와 니네 집 가자 니네 집 니네 집 데따 줄게 니네 집 가자 니네 집 가자 헉 성이 저기 선생님? 강아지 혹시 여기 중인가요?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텐트 안에까지 들어와서 됐다 주러 왔어요 차도로도 계속 나가거든요 혼자? 네 가자 이제 구조해줬어 우리가 아 보세요 살아있네 살아있지 강아지 씨야 나왔다 어? 또 왔다고? 이제 일로 오겠는데?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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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문 열어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한데 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보... 강아지가 안 될 거 아니야? 어? 일로 와 나 여기 뭐 달리고 있는데 꼭지 안 왔다 흠 안 돼 하 나 저희 텐트에 들어와 저 강아지가 있어갖고 강아지가 있어갖고 계속 오네요 아..들도 아파 비린내만 잡아주는거 원래? 오늘? 나야 또 뛰어오는거 아니야? 강아지 착한데 주인이 이상해 주인이 여자 안되는 남자인데 여자는 남자들은 괜히 없는거지 강아지가 남의 집에 들어갈 정도로 사고나는 수도 있는데 아까 봤잖아 도로에 막 나가는거 나 봤어 그래 아 근데 영신 좋다 쌈장 봤어? 응 할게 없어갖고 쌈장으로 일단은 4개는 이거 빼야 되거든? 이렇게 이게 자리가 없는데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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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장 잘라줄게 오 마이 갓 네장 잘라줄게 나는 껍질 잘라줄게 네장 잘라줄게 아 아 아 아빠가 많이 먹었는데 여기가 밖에 있는데 아빠 아 아 아 볼까요 어 어 어 천천히 이렇게 어 어 아빠 왕납지다 야 완전 맛있겠다 볼까요 어 아빠 물 빠지고 없네 대휘야 어떻게 짧게 자라 길게 자라 가위 길게 야 아 자자 봐라 더 맛있어 어서요 사봐라 다 안고 쓰러 아 아니 그냥 또 많이 사려라 갖고 있으라고 사라 그냥 아 넌 아무래도 안투라고 보면 안해놨어 이리러면 안돼 둘 아 네 우리 차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아? 아니 나는 나빠서 진짜? 아직 안 입었는데? 응 이거 싸 먹을 거야? 먹으면 차 빼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혹시 강아지 간식 주도 되나요? 예! 어? 되는데 예 미안해 네가 줄래? 감사합니다 죄송해가지고 계속 차 빼오더라구 어? 두 번이나 한 번 더 줄래? 아 그니깐요 죄송해요 쟤 자가지고 무서워 네 자 여러분 저기요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언제까지 있으세요? 저희요? 오늘 가요 아 저녁에요? 아니요 아 지금? 네네 아 좀 이따 애 조절하면 뭐 잡으면 갖다 드릴라 했는데 낮에도 잡혀요? 뭘 잡아요? 아 뭘 잡아요? 갑자기 눈이 났어 아 또 나 또 나 놓고 또 나 놓고 또 나 놓고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순이 괜찮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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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쥐가 하나도 안 보이지 어 너무 큰데? 어 여기가 보세요 응? 너무 맛있어 응 박쥐 엄청 부드럽네 응 박쥐 엄청 부드럽네 응 네 응 여기가 탑니다 네 안언니에요 응 엄마 봤지? 왜? 응 소리 궁금하던데 네 소리 궁금하던데 네 나한테 좀 쉬어야지 그래가 응 응 응 국물 넣어도 돼 이거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리해볼까 이거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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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써갖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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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거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강남이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오신 음식이나 먹고 난 후에 발신하는 쓰레기는 꼭 공주에 담아서 해가지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공중화장실 옆이나 우리안장 들어오는 입구 컨테이너 옆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공중화장실 옆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가사에 가난다. 죄송합니다. 저 찍게. 채끼야! 어 배고. 엄청 큰데? 다행인 맞춰서 딱 잡았어. 쓰레기들 꼭 챙겨가셔야 돼요 이 고양이가 쓰레기붕을 뜯어놔갖고 이걸 싸놨어요 자기 쓰레기는 꼭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오늘은 설거지할 거 설거지할 거 깊은 pec 평소에 오늘 열이 화남나 보이자